낭구야 도와줘라 점프 점프 어이구 군이 살 빠지겠다 그래도 배가 아주 그냥 봐라 저저저저저 어이구 낭구 하여튼 장난을 무지개 잘 쳐있는거라 이야 이젠 또 어이구 어이구 이게 낭구 차례야 우와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 야씨 낭구가 군이 올라간거 칭찬해주니깐 더 높은대로 올라가버리네 야야야 너만거 알고는 어 야야야 아 군이를 칭찬해줬지만 얘가 아주 그냥 어 존심이 또 있었나보네 오 점프에 점프 낭구 낭구야 점프 군인은 뭐해 군이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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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군인들도 자존심 상했나보다 하하 이름들이 하하 어 낭구야 내려와 야 군인이 완전 관심없네 어 어이구 군인까지 아유 군이야 어이구 야 남구야 일로와 이리와 이리와 아빠가 내려줄게 자 이리와 으이짜 으이짜 으이구 야 이곳바라 그래도 중심이 있어가지고 안 내려올라 하네 자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군인 봐라 기다리고 있네 군인 기다리고 있어 이리와 아이고 이리와 낭구야 아빠가 내려줄게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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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그래 이리와 어이구 하쨰 아이고 아유 새끼 거봐 그렇지 이리 내려와 어 자 하나 둘 점프 자 하하 새끼들 아 나 진짜 이것들이 아주 자존심 쌈하네 으아 으아 바람쥐같은거 너들 때문에 웃는다 너들 때문에 응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아이고 아이고 또 또 또 또 어이구 하트인가 이 낭구 이거 아까도 아까도 그까진거 같은데 어 이야 군인아 한 번 더 올라가 봐 살 좀 빼지 응 양구 어떨까 이제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잘 논다 잘 놀아가지고 그냥 하루를 제일 이러고 놀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흫 으 으 으 으 으